목욕을 한 물로 씻겨 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그만하자 불을 꺼버리면 생각도 다 멈출 수 있을까 생각을 멈추자 생각도 생각인데 생각을 멈추자 생각라는 생각부터 멈춰 생각을 멈추자 생각도 생각인데 이러다 내 자퇴했다는 생각도 멈춰 생각을 그만하자 좋지도 않은 생각을 더 멈출 수 있을까 생각을 그만하자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멈추자 생각도 생각인데 생각을 멈추자 생각도 생각부터 멈춰 생각을 멈추자 생각도 생각인데 이러다 내 자퇴했다는 생각도 멈출 수 있을까 멈추자 생각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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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추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